오늘 일 끝난 거 뭐하냐 이따 좀 보자 아 그래 첫날 Y2K 문제로 생활해 진정으로 짜리 안전시 오전이야 빈집이 왜 좀 살장지요 선생님 가정 가놨냐 너 소리지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이유도 모르게 숨이 찼을 때 하늘이 마침 나에게 바람을 보내왔다 나 여기서 가볼게 너도 가봐 깨우신다 사실 뭐 카메라에 기계일 뿐이야 이거 기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너가 사는 곳엔 너처럼 다른 서진이도 있을까 춘희씨 손에 꽃이 폈네요 너 이 센스 좋아하잖아 어떻게 알았어 자 확인하었어 우리 사회에 ろう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할 때 кам WAVA 우리 사회에